이용석 광주시장이 자치구와의 협력을 위한 순방에 들어갔습니다. 이용석 광주시장은 29일 광주동구청을 방문해 동구지역 현안을 공유했습니다. 또 주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한 동구민과의 대화 시간을 갖고 학동 3거리 정비와 동영동 카페거리 지중화 사업 등에 대한 제안을 청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 시장은 오는 3월까지 광주 5개구를 찾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구민들을 만나는 자치구 순방을 진행할 예정입니다. 감사합니다.